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병풍 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또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 또는 잔치집 같은 데 가도 병풍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 때는 병풍의 어느 면을 사용하고 잔치 때는 어느 면을 사용하는지 앞뒤 구분 방법과 왜 병풍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또 병풍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병풍은 많이 보셨죠? 주로 제사나 잔치집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쁘게 만든 병풍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글씨 위주로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먼저 병풍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한번 물어볼까요? 병풍이란 바람을 맞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또는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는 물건, 직사각형으로 짠 나무 틀에 종이를 바르고 그림이나 글씨로 붙이기도 하며 소로 꾸미기도 한다. 두 폭으로 붙어 짝수로 열두 폭까지 한 대에 잇따라 접었다 폈다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병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사 병풍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중의 제사 때는 흰 종이만 발라 글자나 그림이 없는 하얀 소병, 백병이라고도 하죠. 이 소병을 쳐서 삶과 죽음의 공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병풍 앞은 삶을 의미하고 병풍 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병풍은 삶을 펴고 접는 무대 세트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네 삶은 병풍으로 시작해서 병풍으로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일반 제사에 있어서 뒤와 옆을 둘러치는 병풍은 글자나 그림이 없는 소병을 쓰는 것이 상류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병을 간수하는 과정이 극히 더물어서 흑화나 서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긋불긋한 채색이 되지 않는 묵화나 글씨 병풍을 말한답니다. 묵화라 하더라도 현나는 그림이나 경사에 관한 내용의 글이 들어있는 것은 피해야겠죠. 또 겸병을 쓰기도 하는데요. 겸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시 되는 여러 가지 도리나 인륜의 법을 그리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는 유교적 예의범죄를 일깨워주는 주자경제잠도병풍, 삼강오륜의 정신을 일깨우는 효제도병풍 등이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의 진행순서가 적힌 병풍도 일종의 겸병이라고 할 수 있죠. 차례에 쓰는 병풍도 제사 때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 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며 추모하는 일이 아니고 명절의 기뻄 마음으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내기 때문에 은은한 수묵담채화에 약간의 채색이 가미된 산수화 정도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시를 적은 병풍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절에 가시는 분들은 반야신경과 같은 불경구절이 담긴 병풍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병풍은 어떻게 만들까요? 병풍은 적고 펴기 편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요. 나무로 짠 털에 종이를 바르고 종이나 비단, 삼배 등의 위에 그려진 그림이나 글씨 혹은 자수 등을 붙여 만든 것인데요. 주로 짝수로 만들었고요. 두 폭에서 열두 폭까지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럼 병풍은 어느 쪽이 앞쪽일까요? 병풍은 대부분 앞뒷면의 디자인이 다른데요. 한 면은 무릉도원이나 집장생 같은 복과 관련된 그림이나 자수 등이 있고요. 다른 한 면은 교훈이 되는 글씨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림이나 자수가 있는 면은 잔치 때 장식이나 바람을 막는 데 사용하고요. 글씨가 있는 면은 제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이나 자수가 있는 면은 잔치 때 장식이나 바람을 막는 데 사용하고요. 글씨가 있는 면은 제사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병풍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제사 때 병풍을 쓰는 이유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옛날 왕실에서는 종묘라는 별도의 제사 공간이 있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병풍을 사용해서 제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조상들은 인테리어용 병풍을 일부러 유명한 서예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 글씨, 자기 그림으로 병풍을 제작하는 추세도 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병풍은 여러 가지 주제의 작은 그림들 또는 글씨, 탁본, 도장 등을 전면에 붙여 꾸면 백납병과 수를 놓아 만든 수병, 온판으로 꾸닌 삽병이 있는데요. 그리고 표현되는 주제에 따라 일월병, 고정동수병, 장세병, 백동자병풍, 신선도병풍, 글씨병풍, 화조병풍, 도장병풍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로 일월병인데요. 날일자, 달월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의 십장색 문을 곁들어 당체로 그린 것으로 중국에서 의자인 용상디에 펴놓는 건데요. 일월병은 임금이 해와 달과 동격임을 상징하는 병풍으로 해와 달을 노세로 만들어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정동수병인데요. 생소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고대의 청동으로 만든 소치나 종을 검정비단에 은사, 검사, 황금색, 꼰사 등으로 수를 놓은 것인데요. 주로 도서관이나 황제의 침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생병. 이런 그림인데요. 장생하는 동식물 10가지, 그러니까 사슴, 학, 산, 거북,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해를 주제로 하여 만든 병풍이고요. 궁중에서는 선왕들의 어진을 모시고 가래를 치르는 선언전에 사용하였고요. 민간에서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부모님 방에도 피워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백동자병풍인데요. 이건 어린이들의 물놀이나 수탁사움, 북치는 장면, 전쟁놀이 등을 표현한 것으로 아기를 못 낳는 부인들이 일종의 주술로서 잠자리에 이 병풍을 펴고 자면서 자손을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신선도병풍입니다. 도교에서 나온 사상으로 신선, 천도, 사슴 등을 주제로 삼았고요. 천도는 신선을 상징하며 신선은 불멸장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네요. 사슴 중에서도 백사슴은 천년에 한 마리씩 나온다는 설화에서 좋은 상징으로 삼아 많이 다루었답니다. 궁중에서는 왕세자나 왕자가 태어났을 때나 돌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글씨 병풍인데요. 이게 가장 우리가 보기 흔하죠. 명언이나 시구, 명필가의 글씨를 붙인 병풍인데요. 글씨 병풍은 당나라 때 정치가인 방얼령이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법도가 있어야 하고 권세가 있으면 사치하고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운이나 개설을 적은 병풍을 한 구씩 비치하여 좌우명으로 삼게 한 데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수백복이라 하여 수복자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만들기도 하였죠. 다음은 화조병풍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절개의 주제로 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꽃만을 그리기도 하고 새와 물고기 등을 같이 다루기도 했답니다. 모든 새와 짐승들은 꼭 상으로 표현하여 부부를 상징하였는데요. 주로 침실에 쳤고요. 송악은 왕비의 내전에 사용하였고 봉황은 천하 지평을 날리는 신비의 새라는 관점에서 많이 다루었다고 합니다. 닭은 관이 있어서 오덕, 그러니까 문무용인신, 이 오덕을 구비한 새로 시각을 알릴 뿐 아니라 새벽에 말을 쫓아내는 대길의 짐승으로 생각하였고요. 워낙은 부부의 금실을 나타내므로 항상 서로 마주보게 하여 물과 같이 그림의 하단에 그렸다고 하네요. 또 모란은 부기를 상징하였으므로 공적인 잔치 때는 모란을 그린 병풍을 많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연꽃은 불교의 성화로서 길상의 임의를 지녔고 내와는 용기와 고결을, 대나무는 지조를, 국화는 장수를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도장병풍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역대 국왕의 옥새나 혹은 사인을 보기 좋게 부승하여 찍은 것이고요. 이 밖에 책더미를 중심으로 문방사우와 서구를 그린 서건도 병풍,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산수도 병풍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하는 병풍의 종류와 제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제사 병풍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병풍이라도 앞뒷면을 구분해서 사용할 줄은 알아야겠죠. 집안의 귀중한 물건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